파워축구 예 아산은 부천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8경기 무승입니다 예 서울이랜드는 안산 홈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시즌 클린시트 보면 박한근 선수가 아산에서 6번 김경민 골키퍼가 서울이랜드 12번 아산은 222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서울이랜드는 원정에서 20골 19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다이나믹 포인트 이기현 골키퍼 13위 마테옥스 23위 서울이랜드는 유정환 선수 7위 김진환 선수 17위 최다 교체 투입은 아산에선 김찬 선수 그리고 서울이랜드는 김정환 선수가 22경기에서 20경기를 교체로 나섰고 시즌 맞대결은 2승 1무로 아산이 앞서고 최근 맞대결은 3대1로 아산이 이겼고 아산 키워드는 박동혁 감독과 이별을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서울이랜드는 유정애미 이기면 6위로 최대 마감할 수 있습니다 승부예측은 무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축구